오늘 우리 선생님과 학생들하고 함께 할 게임을 하러 가졌습니다. 바로 경기 게임! 짜잔! 앉은 자리 먼저 매치하죠? 저랑 신동씨랑 선생님이랑 하고. 자 누가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꾹. 선생님 잘하시네. 해보신 것 같은데요? 아 아니에요. 선생님 휴지 잘 타시네요. 아 역시. 아 그것도 하고 나 하나만. 어 뭐. 저 교감선생님이랑 한번 해볼까요? 괜찮지 괜찮지. 교감선생님 나오세요. 교감선생님. 자 여기 지금 선생님들 많이 계신데. 혹시 평소에 교감선생님한테 물 한번 싸고 싶었다. 혹시 선생님. 이때야 기회요. 자 한번 오세요. 아 예. 자 영민쌤. 자 영민쌤 안녕하세요. 자. 잘해. 어 지금 마이크 잘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교감선생님이 이렇게 부르시더니. 살살해. 나도 살살해. 본인 소개 한번만 부탁드려요. 네. 저는 의정부분학교 특수교사. 김영민입니다. 아 예. 신세입니다. 아 그래요. 들어오시면 얼마나 되신 거예요. 올해. 올해 지금. 그럼 3월부터. 네. 올해 3월부터. 첫발령이시다. 좋습니다. 평소에 생각하는 교감선생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어. 저 실수하더라도 잘 봐주시고요. 정말 좋으신 분이셔서. 네. 물 한번 싸드리고 싶어요. 아. 물 한번 싸드리고 싶어요. 아. 아. 이 성민이 올라갔어요. 아. 정민이 너. 아. 진짜 셀 수 있었어. 네. 선생님들끼리의 대결입니다. 네. 아. 벌써 핸드폰을 드시고 찍고 계세요. 아. 마음껏 찍어주세요. 마음껏 찍어주세요. 오늘 같은 날 찍어야 돼. 자 갑니다. 줌줌 땡겨서. 시장 가까이 계십니다. 갑니다. 시작.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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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아. 영민이 선생님 갑자기 도망가시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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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모셔오자. 아. 모셔요야겠다. 잠깐만. 제가 한번 모셔와 볼게요. 요거스. 가슴.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네. 모시러 왔어요. 우리 김태정 선생님이에요. 아.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아. 이거 재밌다. 교무신가에서 노니까. 아. 아. 저희가 한번. 메모를 보시면. 저희 한번 그거 맞춰볼까요. 어떤 과목이 있지. 저희 한번 맞춰볼까요. 좋았어. 좋았어. 저는요. 언어 쪽일 것 같아요. 저는 사회. 사회. 영어. 영어. 영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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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겠습니다. 깨스탄물입니다. 깨스탄물이에요. 준비. 시작. 시작. 과연 누가 더 빨리. 더 빨리 해야 돼요. 더 빨리. 아. 아. 이게 무슨. 이게 무슨 물벼락입니까. 지금의 기분을 영어로 한마디 해 주신다면요. 방송용이 아닐까. 방송용이 아닐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